여러분 안녕하십니까, PD수점입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외치며 환호하던 지난달 6월 13일, 15살의 어린 두 소녀가 대낮에 미군 장갑차에 깔려 참혹하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유족들과 시민단체는 사건의 진실 규명과 관련자 처벌 그리고 미군 최고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도 전례 없이 미군 쪽의 사건 피의자의 재판권 포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은 3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미군 당국은 공무수행 중 과실에 의한 사고였다고 주장하면서 무성의와 오만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들의 의혹과 분노는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고의 진상을 조능의 김현철 PD가 취재했습니다. 차마 보낼 수 없는 두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자리입니다. 미군 궤도 차량에 깔려 목숨을 잃은 효순이와 미선이. 아직 어린 두 딸들을 앞세워야 하는 원통함에 가족들은 기막힌 통곡을 한없이 쏟아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느닷없는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곡의 자리에 미군 측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서둘러 사과의 뜻도 밝혔습니다. 기자가 됐든 누가 됐든 신분만 확인이 되면 누구든 참석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장례식을 치렀죠. 그날 아침에 미군들이 한 약속은 장례식을 치른 후에 효순이와 미선이의 죽음에 관해 공식적으로 사고에 관한 브리핑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떠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나마 다행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다음 날 미군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신혼만 확인되면 누구나 들여보내겠다는 약속과 다르게 사고 브리핑이 열리기로 한 미 이사단 본부에는 미군이 선별한 유가족종 일부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미군 측이 친척들과 사건 대책위원회, 언론의 출입을 받고 나선 것입니다. 미군 측의 성의 있는 해명을 기대했던 유가족들에게는 다시 한 번 분통 터질 일이었습니다. 급기야 분노는 지난 50년간 국권이 지켜져온 미군부대의 벽을 뚫었습니다. 시위대 중 일부가 아예 미군부대의 철조망을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두 여중생의 죽음 앞에는 미군이 밝히고 책임져야 할 감춰진 진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사가 일어난 것은 경기도 양주군 56번 지방도로. 사고는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15분경의 일이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닐까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간 이 씨. 사고 현장은 너무도 처참했습니다. 두 아이를 짓밟은 것은 54톤의 집채만한 미군 궤도 차량. 더욱이 발끝에서 머리까지 짓눌려서 친척들조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 30여 분 후 아이들은 임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궤도 차량에 깔린 아이들의 몸은 두개골을 비롯 뼈 한 마디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두개골 파열로 인한 뇌탈출. 효순이와 미선이는 둘 다 현장에서 즉사했던 것입니다. 장례식은 효순이와 미선이가 함께 다니던 학교 교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같이 어울려 웃고 떠들던 친구들인데 이제 단 둘이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잘 가. 잘 가야 된다. 야 차에 타려들 빨리 타지 봐. 그런데 한 달 한 시에 세상을 떠나게 된 효순이와 미선이는 평소에도 참으로 각변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효순이와 미선이는 아주 어려서부터 아래 윗집에 살았습니다. 지방길이도 아주 가까워서 어머니 아버지도 둘도 없는 친구에 언니들은 언니들대로 단짝. 유치원도 함께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날도 아이들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둘이서 생일이 이제 저기하니까 하나 가지고 사가지고 그 초 하나 꽂아놓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크래라 그랬지 그랬더니 뭐야 그날 저기 뭐야 겸신 먹고 노래방 가고 지 신발 사 신고 그리고 늦게 온다고 그랬거든요. 4시나 5시쯤에. 생일 파티를 위해 집을 나선 효순이와 미선이는 지나다니는 차량들을 피해 일렬로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 후 뒤쪽에서 오는 궤도 차량을 발견하고는 귀를 막고 걸어갑니다. 궤도 차량의 소음이 워낙 크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평소와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다음 순간 궤도 차량이 아이들이 걷고 있던 밖길을 따라 달려왔다고 합니다. 결국 더 이상 피할 길 없는 아이들이 참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미군 측의 공식 브리핑은 사건 바로 다음 날인 1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한미합동조사를 한다는 현장에는 우리 경찰과 군인들뿐 미군은 한 명도 나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3시에 한다고 그랬다가 5시에 한다고 그랬다가 다시 2시에 한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몇 번 변경하다가 5시에 간 거예요. 5시에 갔을 때 가보니까 현장에 딱 도착을 하니까 경찰관들이 미군은 안 옵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오느냐 그랬더니 변경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길래 우여곡절 끝에 사건 브리핑이 시작된 것은 저녁 8시 이미 어두워진 사고 현장에서였습니다. 이것이 미군이 참석한 첫 번째 브리핑이었습니다. 유정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8시에 현장으로 나와라. 밤 8시에요? 그래서 아니 밤 8시에 무슨 껌껌하면 아무것도 안 봐야 돼 무슨 현장에서 조사를 하냐 그랬더니 어쨌든 나와라 그때 브리핑을 하겠다. 그런데 이날 미군 브리핑의 내용은 당시 미군 궤도 차량은 도로를 따라 제대로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규정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규정대로 운행했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거는 규정대로 운행했으면 보행자가 잘못이다라는 얘기로 되는 건데 하지만 그것은 전혀 근거도 없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사고 직후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 아이들은 도로 바깥쪽 갓길에 쓰러져 피를 흘렸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대로 후진했다는 미군 궤도 차량의 바퀴 역시 갓길까지 걸쳐져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인 56번 지방도로의 한 차선의 폭은 3m 34cm 미군 궤도 차량의 차폭은 3m 67cm로 중앙선을 넘지 않는 한 갓길을 넘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군은 현장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건 개요나 재원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현장 브리핑 설명을 한다는 자체가 아주 우습더라고 유가족들을 갖다 우렁하는 거고 조롱질하는 것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막 심한 소리를 하고 언성을 높여가지고 현장 브리핑하는 거를 무산이 된 거지 화를 내고 그러니까 유가족들을 더욱 기막히게 한 것은 바로 6월 28일 미 이사단 공보실장 브라이언 메이커가 가진 한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는 지금 석방이 돼서 조사를 받지 않고 정상적인 영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참모난 누가 나왔을 적에는 부대의 대변인으로 나온 거 아니에요 부대의 책임을 맡고 나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미국 측에서 무슨 말을 해도 못 믿겠다는 거죠 누구의 과실도 아니라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천지지변인 거예요 그거는 과실이 없으면 천지지변 아니에요 사고 발생 6일째인 지난 19일 미군 측의 두 번째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미 이사단장인 아너레이 장군까지 참석해서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사고 당일 미 이사단은 2개조로 나뉘어 대대 전투력 측정을 위한 공격과 방어 훈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군 측이 말하는 사건 계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We believe this incident was a tragic accident. The driver had a limited view and could not see the right side of the roadway. The vehicle was traveling between 8 and 16 km per hour. After going around the curve, the track commander of the AVLM saw the girls and attempted to warn the driver. 하지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사건의 원인과 가정을 제대로 밝히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급기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 발표가 속에 괜찮은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대책위에서 저희보고 한번 현장 가서 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정말 궤도 차량의 운전병이 두 여중생을 보지 못했느냐는 것입니다. 앞차는 정면에 있는 것이고 12시 방향에 있는 것이고 보행자는 갓길이니까 2, 3시 방향의 사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볼 수 있는 거리는 된다는 거죠. 제동거리가 엄청 짧기 때문에. 지금 정면으로 보면 시야 장애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 3시 방향으로 보면 볼 수가 있는 시야 장애가 없단 말입니다. 사고가 난 궤도 차량 구조상 앞부분의 시야는 어느 정도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운전자가 전방 주시만 하고 있었다면 오른쪽 옆으로 지나가는 2, 3시 방향에서의 소녀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고 당일 미군 운전병은 선임 탑승자의 멈추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오른쪽에 있던 빨간 옷을 입은 소녀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빨간 옷을 입은 미선이를 본 순간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2명 중 1명은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제동거리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밟는 즉시 서요. 전차가 일단 간단하게 만약 얘로 해봅시다. 얘가 이제 전차가 쭉 가는 거예요. 딱 밟은 전차가 이렇게 돼버려요. 제자리에서 울컥하고 승무원들은 부딪히죠. 바로 욕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는 똑바로 운전 못하냐고. 그러니까 밟은 즉시 들어온단 말이죠. 속도의 관계에서는. 속도는 거의 밀리지 않아요. 아무리 밟아도 밟는 즉시 서요. 이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미군 측이 제공하는 것은 이 단 한 장의 사진뿐. 운전병은 아이들을 못 봤다는 주장만을 계속 대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그런지 안 그런지 그 차량 갖다 놓고 우리하고 니네하고 공동진상조사단 꾸려서 같이 하자. 차량 갖다 놓고 30m 전방에 사람 세워놓고 올라가서 실제로 이게 보이는지 안 보는지 현장 조사를 같이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PD 수첩팀은 2주일 전부터 미군 측에 미군 궤도 차량의 취재를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실제로 궤도 차량을 운행해서 사고 상황을 검증해보고 객관적으로 의혹을 밝혀보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하지만 끝내 거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부대인 캠프하우스에 근무하고 있는 카투사 병사와 제대병을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아 중대당 한 두 대 정도씩 있으니까요. 다 대대하지만 여섯 대 정도 생각할 테니까. 그게 그럼 작전 나갈 때마다 다녀요? 그렇진 않고요. 그 장비가 되게 진짜 노후된 장비거든요. 몇십 년 된 장비라. 1년 치면은 진짜 굴러다닐 때보다 수리받고 있을 시간이 더 많은 차예요. 네, 큰 맘 먹고 훈련을 가지고 나가도 훈련장에 다 못 가고 중간에 고장나 다시 끌고 들어와서 그냥 놀고 그런 차인데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무하시는 동안? 그죠. 그 차 같은 경우는 거의 끌고 다닐 일이 없었어요. 항상 고장이 많이 나니까. 이번에 사고를 낸 미군 AVLM은 부교 운반용 궤도 차량입니다. 임시로 다리를 놓을 때 쓰는 지원용 차량으로 차폭만도 3.67m, 2차선 지방도로를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이나 각길을 침범해서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임시 가교를 운반하기 때문에 무게도 54톤에 이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군 궤도 차량은 그들의 주장대로 8에서 16km의 속도로 운행했을까? 미 이사단 공병대대 출신의 카츠자 전역병 신지웅 씨. 바퀴 달린 거하고 트랙 달린 거하고 제한속도가 다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트랙 같은 경우는 15km에서 20km. 처음에는 그 속도로 가는 거에 치였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속도는 어느 정도 느낌입니까? 15km에서 20km이면? 사람이 열심히 뛰어 따라가요. 한꺼번에 이렇게 치일 수 있나요? 그 정도 속도면? 그거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럼 속도가 더 빨랐다는 말씀이세요? 빨랐죠. 만약에 1m라고 하면 15km면 장갑차가 아무리 장갑차는 진짜 천천히 가는 거거든요. 그 조종수가 하사급 된 사람 아니었나요? 네, 병장. 병장이면 그만큼 조종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많이 했으면 그만큼 자기 습달됐을 거고 그 정도면 병장 정도 있으면 거의 기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미군 발표와 달리 사고 차량은 안전 속도를 어긴 것일까? 취재 도중 사고 직전에 궤도 차량을 목격했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 어제 궤도 차가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궤도 차가 지나가니까 내가 추를 하려다가 그게 워낙 빨리 내려오니까 그냥 내가 기다리고 서 있던 거죠. 속도가 빨라가지고 이렇게 지나가시려고 했는데 앵간하면 우리가 탱크를 추월하고 가거든요. 여기는 탱크가 느리게 가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일렬로 쓰러졌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들이 쓰러진 길이가 3m 정도는 되는데 8kg에서 15kg 정도의 시속으로 진행을 했다면 이 아이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쭉 밟을 수는 없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최소한 앞에 아이는 어느 정도 상처가 덜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앞에 가던 아이까지 앞에 가던 아이의 머리까지 압력을 다 받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의무는 왜 아이들을 본 선입 탑승자와 조정수 간의 무전 교신이 실패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전 교신이 실패했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일어날 수 있을까? 헬멧을 안 썼거나 무전의 이상이 있었거나 그것 중에 하나죠. 그게 또 엄청난 과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T씨가 말하는 걸 못 듣는 경우는? 못 듣는 경우는 헤드셋이 고장났다거나 아니면 안 끼고 있었다거나 두 종류죠. 그 외에는 못 들을 수가 없는 겁니까? 네. 이건 전차고요. 하지만 한국군 장갑차 선임 탑승자 출신인 피명거 씨는 이런 미군의 주장은 상식 밖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운전병은 오로지 선탑자의 말만 듣는 거죠. 내부 무전만 하지 그 사람은 외부 무전 안 하죠. 그럼 그렇게 한다는 건 미군만의 특징이라고 생각되세요? 아니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요? 만약에 이게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막말로 적군이 앞에 있는데 운전병이 못 봤어요. 여기서는 긴급하게 어떤 상황실을 내려야 되는데 무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죠.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 PD 수첩팀은 수소문 끝에 어렵게 미 이사단의 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미군 측의 조사 내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럼 통신계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미리 그러니까 장비 점검을 안 했다? 지난 7월 5일 미 이사단은 다시 한 번 유례없는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고 운전병과 선임 탑승자 2명을 군사법원의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과실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정도의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이 일시적인 것이었는지 이전에도 반복되었는지 과연 지휘체계상의 지휘감독자로서는 어떤 과실이 있는지 이런 문제가 다 같이 밝혀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당일 미군은 한국군과 달리 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에 차량 통제병력을 배치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군은 차량이 통과하는 마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훈련 사실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훈련 자체를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처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안전장치는 바로 사고 차량 행렬을 선도한 컴보이 차량이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고 차량 운전자와 선임 타승자 이외에 지휘체계상의 잘못은 없었을까. 컴보이에 반드시 중대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탑승을 해서 인소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장애물, 위험한 장애물이 발생하거나 앞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신속하게 뒤쪽으로 무전으로 알려줘서 뒤를 통제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지나가는데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지금 상황같이 갓길로와 여학생들 두 명이서 가고 있었으면 반드시 컴보이 차량이 무전으로 알려줬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이날의 훈련 계획 자체에 있었습니다. 궤도 차량을 포함한 7대의 차량 행렬이 사고 지점을 향해 오르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는 5대의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지껏까지 탱크가 저기 이렇게 큰 탱크가 교차하는 적은 없었지요. 한 차선만 갔지.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하는 법은 없었어요. 여지껏 살아도 그런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요번 같은 경우는 진짜 거기서 일하면서도 세상에 저렇게 탱크가 큰 탱크가 마주오나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여지껏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결국 사고 당일 두 여중생을 가운데 두고 거대한 전차 두 대가 달려왔고 단 1미터를 앞에 두고 멈춰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례적인 일이네요. 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교행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그냥 조그만 장갑차에다 브래들리로는 모르겠는데 LBLB같이 덩치가 큰 것 같은 경우는 복차일 텐데 그러니까 1미터 앞까지 왔다는 거는 지나가려고 같이 맞물려서 지나가려고 시도를 했다는 얘기죠. 멈춰서 지나갈 것 같으면 2미터 앞까지 와서 멈추진 않았겠죠. 한 차선을 다 차지하는 장갑차. 한 도로폭보다 넓은 궤도 차량. 두 차량이 어떻게 좁은 국도에서 마주치게 된 것일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부득이하게 발생이 됐다고 하면 교량 전차가 아니면 장갑차가 먼저 두 차 중에 하나가 먼저 멈춘 다음에 하나를 보내고 다음 하나가 이동을 해야죠. 그걸 뭐 교량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건 납득이 좀 안 가네요. 그것도 컨보이 차량의 몫입니까? 그렇죠. 그것도 컨보이 차량의 몫이죠. 왜냐하면 컨보이 차량이 마주오는 장갑차를 먼저 발견하니까 그건 당연히 컨보이 차량의 몫이죠. 언덕으로 올라가기 위해 출력을 높였을 궤도 차량은 커브길을 돌면서 마주오던 브래들리 장갑차를 보았을 것입니다. 딱 커브를 틀고 딱 일단 전방은 보겠죠. 그래서 브래들리가 딱 나타났어요. 일단 피해야 되겠다. 우측이 안 보이니까. 피해야 되겠다. 쭉 피한 거예요. 그냥. 그 상황에서. 갓길로 가면서 약간 본인도 놀라면서 급정한 상태에서 쭉 간 거죠. 우리는 지금 탱크끼리 부딪힐까 봐 자국민 보호국에서 우리 애들을 치지 않았냐 이런 의미는 좀 이 과정에서 들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번 사건은 차량 탑승자들 어떤 그런 개인의 과실이 아니다. 이번 사건은 작전상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따라서 지휘체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지금 미군 쪽이 두 명만 기소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지휘체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어떤 근본적인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준 거라고 보고 따라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든지 그냥 일단 여론으로 무마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번 사고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동안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훈련해온 미군들의 오랜 관행이 낳은 예고된 비극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현철 PD. 이 제2의 효순이와 미선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기소된 두 명 외에 또 다른 지휘체계의 잘못도 규명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먼저 지휘체계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는 지휘체계에 있는 군인들을 불러서 조사할 수 있어야 하고 잘못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는 미군 6명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을 의정부 지방검찰청에 했습니다. 그 출국금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는 대로 미군 6명은 한국을 언제든지 떠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고부대 부대장은 지난 6월 말에 임기가 끝나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을 알 수조차 없습니다. 지금까지 태도를 볼 때 미국 쪽에서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먼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힐 방법은 없는지요? 물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사건을 신고받고 현장에 나가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미군 운전병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펼쳤더라면 미군에 의해 사건이 왜곡되고 의혹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무 중에 일어난 미군 범죄 수사,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의정부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을 찾아가 봤습니다. 미선이와 효순이의 사망 사건은 이미 조사가 완료되어 사건 종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 중 단 한 번도 미군을 직접 수사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다시 피의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죠. 또 이제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에 재평권이 있을 때에 한해서 재평권이 없으면 조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경찰에서는 사고 당사자인 미군을 불러서 조사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 경찰이 확보한 것은 미군 헌병대로부터 넘겨받은 진술서 각 한 장뿐. 이것이 두 여중생을 축해한 미군 조종수에 대한 조사의 전부였습니다. 당시에 무전기 둘 사이에 무전기 사이가 고장났다거나 이런 건 조사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확인을 못했어요. 미군 장비를 저희가 사용할 줄도 모르고. 진술서에는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달려간 경찰들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장님 가셔서 미군들하고 얘기는 좀 해보셨나요? 얘기를 못했지요. 저기 한국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꼭 같이 셰가 있었더라고요. 있어서 운전자가 누구라고 하니까 탱크 안에 있다고만 지적을 해줬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안 나왔어요? 그게 좀 안타깝죠, 사실은요.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발을 못했다는 게 조금 한미 행위에 비해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초동 수사 과정에서 정말 어떤 알리바이나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묻고 답한 그 진술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초동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재판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 즉 소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미군 범죄에 대해 공모집행 중의 범죄는 미국이 재판권을 갖고 그 외의 범죄는 한국이 재판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단, 상대 국가의 포기 요청이 있으면 재판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적이 역사상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 측은 재판권 요청을 거의 다 했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상대가 재판권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중대하다고 생각할 경우는 재판권을 요청했을 때 호의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측은 매번 재판권 요청을 거의 여론만 그렇게 압렬을 가하지 않으면 거의 요청을 해서 우리 측이 그냥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걸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판권 포기 요청을 받았을 때의 기준에 의해서 재판권 포기 요청을 미군 측에게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럴만한 중대한 사안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큼은 반드시 재판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은 연일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촉구해 왔습니다. 의혹이 많은 만큼 우리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모 중에 일어난 미군 범죄 대부분은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 옆으로 보니까 탱크가 반정과 함께 우리 차선을 한 차선이 물고 들어오는 경우에요. 아 그러니까 중앙선 침범으로 들어오는 경우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탱크가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사고다. 그런가 불과 얼마 안 돼서 꽝 소리가 나고 저희 걸 치고 간 거죠.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포천의 87번 국도. 당시 미군 군안전차가 고장난 장감차를 견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견인 토바의 안전핀이 빠지면서 끌려오던 장갑차는 곧바로 중앙선 너머로 굴렀고 정제에 있던 승용차들을 덮쳤던 것입니다. 윤 씨는 어깨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장갑차가 윤 씨의 차를 부수고 뒤에 있던 승용차를 완전히 덮친 것입니다. 당시 뒷차를 운전했던 황호섭 씨. 사고가 난 지 8개월이 흘렀지만 그는 이제 혼자서는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살아난 것이 기적. 두 달이나 의식불명인 채로 사경을 헤맸다고 합니다. 특히 뇌의 손상이 심해서 뇌수술만도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더욱 답답한 것은 누구의 어떤 잘못으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조차 자세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동천사단에 찾아가서 헌병대든 찾아가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데려 버려야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냥 왔어요. 그냥 부작질로 찾아간 거예요? 뭔데요? 가서 뭐 하시려고? 누구 만나려고? 담당자들 만나든 사고를 하는 성질이 나서 일이 많아서 일찍 나왔는데 차를 막 그냥 밀어버린다고 내가 그랬어요. 그것도 승인하니까 사고 조사를 담당했던 포천경찰서 이 사건 역시 공무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별다른 조사 없이 조정수의 단순 과실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해자만 가려지면 그뿐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반미 행정협정상 우리에게 재판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고가 단순 과실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강력한 견해가 있습니다. 견인 토바가 풀렸다고 해도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가져온 데는 또 다른 과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한 명만 책임지는 게 아니죠. 얘네는 사고를 어느 정도 무마하려고 한 명만 시킨 것 같아요. 규정 속도대로만 갔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죠. 규정 속도로 제가 가도 견인 고려가 빠져서 브래들리가 딱 옆으로 중앙선을 넘는다 하더라도 제동을 딱 했으면 그런 차량 뒤에 후방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을 거예요. 그 정도 되더라도 경미한 건데 너무 속도를 내갖고 세대를 넘을 수 있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많죠. 안전 규칙을 위반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만약 사고 조사가 제대로 됐다면 군안 전차의 조정수에게는 안전핀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과 함께 과속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전차장 역시 후방을 주시하지 않아 대형 사고로 이어진 과실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동 행렬을 지휘한 중대장 역시 지휘 소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는 우리나라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실 여부를 떠나서 그거는 미군 측에서 공무집행 증명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설사에 과실이 있는 거예요. 맞죠?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관할 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조사를 하고 안 하고가 별 의미가 없죠. 미군 쪽에 1차적인 재판권이 있다 뿐이지 미군 쪽에 포기하면 우리도 재판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행사할 만큼 중요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일단 우리가 수사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범인을 조사를 한국군은 못한다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소파 22조 6항 보면 우리가 미군 범죄에 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미군 측에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갑차 견인 사고 이후 미군 당사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미군의 재판권 행사 결과 조정수에 대한 서면 경고로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지 서면 경고만 받았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잘못을 해놓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만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사고가 나서 한국인 피해자가 생겨도 재판권 포기 요청 한 번 안 하고 또 그것을 이유로 수사도 하지 않는데 미군 스스로 자국민을 강하게 처벌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결국 그 피해는 미군 기지의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민 스스로 미군 전체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고 있는 마을이 있어서 찾아가 보았습니다. 지난해 8월 파주시 장파리 주민들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전차들에 의해 주민의 피해는 계속되지만 미군도 우리 정부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자 주민들 스스로 미군 전차들과 맞섰던 것입니다. 파주시 장파리는 마을 가운데끼리 미군 훈련장으로 향하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연일 다니는 탱크와 장갑차로 도로는 온통 금이 가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벽에도 금이 안 간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차들이 지나다니는 진동 때문인데 피해는 그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번 훈련 때마다 바로 집 앞으로 드나드는 전차들이 수십여 대 그 진동과 소음 때문에 아예 생활이 불가능할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애써 농사 지은 논과 밭작물을 한순간에 짓밟아 놓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지난 2000년 가을에는 추수에서 널어놓은 벼 720여 가마를 탱크로 깔아 뭉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과감한 농민들은 미군에게 격렬히 항의했지만 이 마을에선 같은 일이 세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이런 피해는 미군들이 훈련 사실을 사전에 통보만 해주어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 중에 일어나는 미군 전체에 의한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미군들은 여전히 주민들에게 아무런 통보나 협조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일루 탱크가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탱크가 많이 지나다닌다는 걸 통보를 받으셨냐고요. 에휴, 그런 거 없죠. 그냥 아무 통보 없이 그 수십 대가 지나가게 됐단 말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다니면 한 10여일이고 보름이고 계속 다니니까. 사건이 터진 건 지난해 8월 13일 새벽. 미군 전차 30여 대가 지축을 울리며 장파리 마을 항복판을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밤에 새벽, 2시, 3시 아니면 새벽 한 6시 9시간대에 많이 댕긴다고 그래서 자다 와서 집이 막 울리고 그러니까 보통 50대, 60대, 70, 80대가 나간단 말이에요. 또 들어올 때 새벽에 그렇게 들어와요. 잠을 못 자고 밤에 그러니까 우린 도대히 일해서 못 살겠다. 다른 데 돌아다니라 해가지고 막은 거죠. 집채만한 탱크 앞을 맨몸으로 막아섰던 주민들. 더 이상 미군 전차에게 안방을 내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새벽부터 4일 연속 미군 전차와 대체하였고 결국 미군들이 물러섰습니다. 지도에도 나와 있는 주거 밀집 지역 장파리 마을 한복판을 무시로 드날들던 미군 전차들은 그 약간 좁고 불편하지만 인적이 드문 길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민들의 피해를 담보로 미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갈등적인 요소를 줄이면서 그러면서 어차피 미군이 현재 있는 이상은 서로 뭔가 이익을 보는 게 뭐가 있느냐. 지역 주민이나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미군이 미리 그런 작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협조를 구하고 동시에 미군도 안전하게 하는 어떤 양쪽인 그런 게 있는 거죠. 작년 6월 미국이 주둔하는 전국 15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협의회를 만들고 미군에 의한 주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파를 보완하는 이 법은 많은 의원들의 지지 속에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주민들이 미군들의 불법 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을 경우 지자체와 미군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두고 소속 부대장까지 조사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또 각종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주한미군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법령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은 국회의열이 지난 지금도 기약 없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벌써 미군 전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난 11일 법무부가 한미행정협정 이후에 최초로 미국 측의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입니까?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 측으로 넘어갔고 미국이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중생 사망 사건에 대해서 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포기 요청서를 미군 당국에 송부했습니다. 그날 의정부 지청에 출두했던 미군은 초상권과 신변의 위협을 이유로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재판권 포기 요청을 안 했으면 못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따 조사에 의한 뜻인데 그걸로 포기 요청을 한 사실을 나중에 알아놓는 것으로 다른 말들은 그냥 둘러낸 말로 생각합니다. 과연 미군 측은 두 여중생의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질 의사가 있는 것일까 우리의 재판권 포기 요청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미군 측의 공식 반응은 어저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신중히 고려해서 검토해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아직까지 결정을 내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을 잃어버린 방. 그러나 효순이의 방에는 여전히 손때 묻은 물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살아서도 늘 단짝이었던 효순이와 미선이는 죽어서도 늘 함께이겠지만 남은 가족들은 아직 두 아이를 떠나보낼 수가 없습니다. 상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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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데 이 한 맺힌 가슴에 어떻게 그 꽃 같은 딸들을 묻을지 이 눈물에 이제 미국이 진실로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미군이 이 땅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미군 범죄와 그 처리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여간 착잡한 게 아닙니다. 기억 속에 고마움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주한미군은 점령군 같은 오만이 아니라 주둔군으로서의 예의와 금도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자국민이 귀중한 생명을 잃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하는 슬픈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따질 건 따지고 요구할 건 요구할 줄 아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번 사건의 재판권을 넘겨받아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엄중한 문책과 더불어 미군 최고 책임자의 진심어린 사과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PDC 접 여기서 마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